불법 도박 파문 이후 자숙 중인 탁재훈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탁재훈과 함께 컨츄리 꼬꼬로 활동한 신정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비공개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객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좀처럼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탁재훈의 등장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검은 코트에 뿔테 안경으로 멋을 낸 탁재훈은 조심스럽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짧게 신정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탁재훈은 곧 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탁재훈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근 1년여 만이죠. 탁재훈은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자식의 시간을 보냈던 탁재훈은 다시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탁재훈은 신정환의 결혼식을 통해 처음으로 언론과 만났는데요. 힘겨운 시간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한 탁재훈 신정환의 우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나는 우정 쌓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